18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. 대화 1 시청에 어떻게 가요?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. 뭐가 더 빨라요? 지금은 버스가 좀 더 빠를 거예요.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요?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. 대화 2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?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.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?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.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.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. 1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2번 2번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3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시청에 어떻게 가요? 4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? 5번 5번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5번 4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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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4번 9번 11 13 14 12 14 14 15 16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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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